조각재 J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일 가을의 첫날 오후 4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찰이 이재명 신임 당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환을 통보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소환 날짜는 9월 6일 오는 화요일로서 이제 제1야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런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수원지검이 출두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 대변인은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 하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화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에 물러설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황당무게한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지난 대선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건 마감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 시안이 있기 때문에 그 시안에 쫓겨가지고 지금 출동하라는 소환 통보를 한 거지 이게 백현동 또는 대장동 특혜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들고 일어나고 김건희 여사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서 과민하는 거 보니까 정말 큰 것이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 이 대표의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의원님에 대한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야 이게 이제 뭐 짐작이 좀 갑니다 왜 이렇게 당황하는지 죄를 짓지 않으면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는 지금 내용의 소환 통보입니다 이 소환 통보가 왜 나왔느냐 하면 이게 미리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지난 29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이미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을 반박한 발언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이미 나왔습니다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재명 씨를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거의 확인됐다는 겁니다 경찰 단계에서 그런데 경찰은 공소시효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과 별개로 백현동 사건의 배임 직권난명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오는 9월 9일까지 처리를 해야 될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를 위해서 출두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슨 문제 발언을 했느냐 하면 작년 10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장검사에서 백현동 소재,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국감에서 당시 야당이던 그때로 야당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에 재임했던 2015년에서 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전체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등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 변경을 하여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4단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용적률이 수백 퍼센트 높아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수천억 원의 폭리를 민간업자들이 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가 결정적으로 도와주었다 이렇게 억을 제기하니까 아, 그게 아니다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국토부로 왔다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를 듣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가지고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의원을 송치하게 되었는데 경찰은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의 공문 등을 확보하여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토부의 공문은 단순히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요청이었다는 겁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가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단계나 올려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하고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하더니 나중에 임대아파트는 10%나 짓고 일반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업자들이 수천억 원을 남기게 되었다 그 출발점이 용도지역 용도변경이었다 그게 알아보니까 이재명 시장 측이 알아서 한 거지 그게 국토부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 떠 넘겼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냥 협조 공문 정도였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안은 백현동 특혜억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경찰은 이 중 백현동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건이 안 된다고 했는데 백현동 관련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이제 이 사건의 처리 시한이 갑자기 임박했으므로 출두 통보를 한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경찰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는 것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것은 뭔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첫 검찰 출동인데 이게 첫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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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